한국말을 전혀 못 하시는 한국말을 전혀 못 하시는 한국말을 전혀 못 하시는 한국에서 그래요? 네 안녕하세요 네 괜찮아요 네 여기 홍콩카펫을 200만원 줘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줄 필요 없다고 왜냐하면 회장님을 따라서 회장님이 다니는 국가을 투자하는 것마다 통통통하고 그 돈이 복층 많지 그렇단 말이야 이는 저는 네 이거 저는 위 위 이건 비저우기 맥주로만 일단은 회족은 돼지고기 안 먹으려고요. 돼지고기 안 먹으려고요. 근데 생긴 모습은 만일에 한족인데 어떻게 해요? 네, 다 같이 먹으려고요. 지금 이게 회족이라고. 이게 회족이라고. 이거 황셜. 이거 황셜. 이거 뭐야? 완전 시켰어. 이거 황셜. 이거 황셜. 이거 황셜. 이거 황셜. 이거 황셜. 여기 특색인데요. 단지 안에는 소고기가 있어요. 그럼 이거 황셜. 혹시 황셜인데 다 구df 여기가 또 드셔보세요. 여기가 또 드셔보세요. 저거는 어떤가요? 고알. 고알. 단지 우유기랑. 단지 우유기랑. 단지. 단지 안에 이제 소고기를 넣었으니까 우유기. 네. 이거 먹어봐, 이거 먹어봐. 이거 먹어봐, 이거 먹어봐. 이거 먹어봐, 이거 먹어봐. 이거 먹어봐, 이거 먹어봐. 어떤 맛이야, 엄청나게 납니다. 맛있네. 진짜 맛있네, 이 향이. 샤빵을 반영한가, 샤블를 반영한가, 샤블를 반영한가. 액세서리 같은 거요, 엄청 많아요. 네, 그렇죠. 제대로 된 고바를 반영한가. 이거야, 이거. 이게 특색이야. 아니,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원주라고 하더라고요. 하을빈이. 고바를 원주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이 원주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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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시즉과 이식당이랑 같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식당이 100년, 100년 역사를 들어가고 싶어요. 음, 그래, 뺨 뺨 뺨 뺨. 뺨 뺨 뺨 뺨 뺨 우리끼리 아마 받을라 했는데 접대받은 꼴이 됐습니다 지금은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여하튼 친절하게 대해줘서 고맙긴 한데 저는 사실은 이런 자리가 불편합니다 그냥 일하고 즐겁게 얘기하고 식사하고 그냥 끝냈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들긴 한데 하려고 하시니까 성희들 흑념광성에서는 제일 좋다고 하는 샹그릴라 호텔입니다 일단은 제가 좋아하는 곳은 없네요 long-term 식민이 조향 그리고 이 두개가 오비스테이예요 이중의 동네 간호기랑 다른 구체 입니다 주문해주신 연예인 물이 많이 흐르고 매력은 유리하고 알루미늄 탄이에요 네 어저께는 좀 따뜻한 편이었는데 오늘은 무지하게 추웠습니다 지역에서 좀 날고나 파트 주민에게 이제 현장 조사를 위해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12시인데 지금 영하 14도입니다 너무 맛있어 이게 초콩 여기에서 타방을 넣으면 좋겠네 이렇게 생각해서 음 이거看一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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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야 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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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어다 한국수豆 를 넣어 한국수豆 를 Winston 파Z 근데 껍데기까지 먹는 요리는 한국에는 없다고 중국에서는 열 콩이 돼야, 열 콩이 돼야 자, 이번라, 일단 내가 토이오가 더 왔어 아니, 토면은 이 향내 자체를 못 맡겠다 원래는 그랬어 지금 먹을만해, 조금씩 없어요 시향 차이가 굉장히 많은 건데 지금 제가 잘 먹고 있어요 이게 24,000원 푸시트, 주닌다 랄프트 제가 제일 잘 먹고 싶어 침이터가 다른 걸로 만들고 그 날을 하나씩 염통으로 넣어 도움말을 준비해 주세요 너무 바쁜이, 롱핑은 해 고마워 그 하나의 주인공ologist 이게 안 żeby 주인공이 이거 전화기야? 네, 전화기야. 네, 전화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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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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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웨어.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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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잠시 회장님하고의 저녁 미팅을 위해서 잠시 짜투리 시간 1시간 반 정도 쉬기 위해서 이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도저히 개인 시간 낼 수가 없네요 중앙대에 가서부터 해서 저희만의 그 먹거리나 이런 거를 하고 싶었는데 여기 있는 분들이 저희한테 그럴 기회를 안 줍니다 잠시 잠을 좀 자렵니다 있다 네 때까지는요 다른 사람과 같이 함께하는 일인과 함께하는 일입니다 방에 내면 이렇게 거기에 가 nih 이렇게 전해서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넣어먹기 노래 무섭기 한번씩 근데 광탠가 아직 안 되어있는가? 몰라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양 선생님, 3년 전에, 우리 같이 가야 될까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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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당. 신당. 오늘 저희 때문에 굉장히 고생 많으셨어요. 그렇게 맛있어 보이는 조합은 아니죠? 제가 좋아하는 반찬은 별로 없습니다. 편안한 손님한테 교자를 잡게 하는 게 이거 품질이라고 합니다. 저희한테 점심으로 공방교자집에 왔습니다. 한 뒤쪽에서는 이동이 좀 많대요. 공방교자왕. 네. 많은 이동이까지, 이때까지. 야 이거 파란색이네. 아마 여기다 뭘 안 봐서 들었어요. 네. 맛있습니다. 우와. 허상을 가십시오. 네. 기가 막힙니다. 우와. 여기서 헤어져도 됩니까? 네. 여기서 그냥. 아유. 그냥 가면 되지. 감사합니다.